여빈 누나의 설렘은 그냥 처음 민주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때가 가장 설렜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가 벚꽃이 딱 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게 더 배가 돼서 더 설레어 보였어요. 그 정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 여빈 씨의 그 모습이 쫙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강훈 씨의 설렘 모먼트 효섭 씨가 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번 기억을 대접해 보세요. 같이 농구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설렘 모먼트 아 미안해. 왜 안 할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실제로 제일 친한 친구였고요. 역할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이 푸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 약간 사레를 녹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사람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형이랑은 굉장히 빨리 친해지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심도 많고 항상 거의 함께 나오기 때문에 형이랑 찍었던 심들은 다 설렘 모먼트다. 다 그냥 행복했어요. 특히나 강훈 씨가 웃을 때 설렘 주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